어제 이어 오늘 조정 시장을 이대해온 경기 민감주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 기회에 숨고르기를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주에 시장 흐름에서 주목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의 경기 회복 관련하면서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에 따라 붙던 키워드가 2개가 있었습니다. 공급 쇼티지 그리고 가격 인상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 재료가 이제는 조금 시장에서 다르게 일으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 쇼티지는 오히려 기업 전체 매출 성장을 지연시키는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가격 인상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걱정거리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주가는 시장의 반응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하는 투자보다는 대응하는 투자가 유리해 보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진단부터 받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박우신 와온의 파트너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날 오셔서 그래도 뭐 든든하게 또 설명 주실 거니까 저희는 뭐 또 반가운 마음으로 맞게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뭐 이게 저는 이제 숨고르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게 어제 오늘 또 이제 조정폭이 조금씩 더 깊어지는 모양이 나오니까 지수상으로 뭔가 이게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오늘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오늘 이만큼까지 빠질지는 예측을 못했어요. 예측을 못했고 약하방 정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큰 폭의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만 이제 사실 독야청청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실시간으로 대만 증시가 워낙에 가파르게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어느 정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만 증시의 하락을 어떤 아시아 증시에서 일단 매도를 일정 부분 하는 쪽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정도까지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본 가장 큰 이유는 내일이 옵션 만기인데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지금 외국인들 소위 말하는 메이저들의 포지션 자체가 이 정도 지금 선물 기준으로 419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코스피 2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0이 지금 420.5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3, 4포인트 위 정도로 저는 마감지수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 오늘 약간 1.9%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저는 한 1% 정도 하락은 좀 열려있다 정도로 보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오버하에서 내려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대만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일 어느 정도 반등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제 내일 이후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옵션 만기의 그런 포지션, 페이오프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만약에 그러한 이유로 반등을 한다면 그 이후의 하락이 곱하기로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5월 증시 역시 만만치 않아 보이고 5월 달 한 6월 달까지는 증시가 저는 이제 그렇게 매매하기가 쉬운 장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만지수 같은 경우에 오늘 좀 6% 가까이 이렇게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좀 장 막판에는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갔잖아요. 그래서 대만이 오늘 TSMC 실적건도 그렇고 기술주 전반에 대한 미국에서 또 약한 어떤 흐름도 영향을 받고 하겠지만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나스닥 지수로 봐서 좀 괜찮게 좀 웬만히 가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니까 좀 이 부분에서 우리 증시도 오늘은 좀 영향을 받지 않나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 또 우리 뭐 타 다른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고 외국인의 이제 파생, 콜, 푸트, 옵션 쪽에서 뭐 좀 청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파는 부분들도 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점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술 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이게 왜 제가 이런 해석들을 지금 하고 있냐면 이번 물은 옵션 만기일까 옵션만 청산이 되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다음 물에서 이제 동시로 청산이 될 예정인데 사실 전일 보면 수급이 현물도 안 좋았고 선물도 안 좋았지만 옵션 쪽은 코를 사고 푸트를 팔았어요. 근데 전일 푸트에 굉장히 큰 금액을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품매도가 나온 행사가가 보면 422.5와 425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 구간을 지금 만기지수로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 컸고 일단은 현재 420.50포인트까지 코스피 200 현물지수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이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만 놓고 판단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지금 오늘도 그렇고요. 전일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굉장히 가파르다 보니까 전일 하루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위로 좀 열려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금일 만개가 넘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만개가 넘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출연이 된 현재 시점에서의 페이오프를 보면 지금 상방을 닫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이제 동시만기가 6월에 있기 때문에 5월달, 6월달이 만만치는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저는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제가 말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그렇다면 증시를 다 팔고 떠나야 되느냐로 오해를 하실까 봐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5월달, 6월달은 약간 노이즈가 있는 시장이라고 일단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7월달부터는 굉장히 강한 시장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6월에는 노이즈가 있는 시장이고 7월부터는 조금 강한 시장을 예상해 본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히려 5월, 6월에 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럴 때 조금 약간 세일 기간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민감할 수 있을까요? 주식을 담아놔야 되는 그러한 기간은 크게 봤을 땐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오늘 따다라고 좀 담았어요. 근데 사실 더 빠지면 좋다라고 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더 빠지면 내가 어제 미리 담은 것 때문에 아이씨 오늘 담을걸. 그렇죠. 후회가 큰 거에요. 어제 괜히 담았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슬로우하게 매매를 하실 필요는 좀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주식을 전부 팔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시장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사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월, 3월 달 증시가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1월 중순부터 한 2월 중순 정도까지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 정도의 힘든 정도는 좀 나올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번 7월, 8월 이 장에서 또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참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좀 시장 경계감도 높고 오늘 시장 분위기도 좀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업종이랄까요? 이슈랄까요? 이런 부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시장은 이제 업종을 가리지 않죠. 오늘 아침에 보면 사료 업종이나 그냥 조금 반등을 하고 오늘 뭐 오르는 종목이 코스피에서 하면 코스피에서는 100종목? 100종목? 진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한 8배 수준으로 하락 종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장에 이제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어떤 아이디어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은 성장주가 좀 안 좋았고 그래도 경기 민감이나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섹터들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지금 오늘 대만 증시의 급락 원인이 코로나로 알려져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심리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던 종목들도 어떤 차익 매물을 맞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에 미증시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의제가 이제 떨어졌을 때는 항상 우리 성장주에는 안 좋고 가치주에는 좀 좋다라는 쪽으로 일반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사실 속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면서 속도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을 때는 사실 우리가 경기 회복주 가치주라고 부르는 종목들도 결국은 대부분 제조업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까지 전이 사실 미증시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침부터 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놓고 본다면 경기 민감 섹터 내에서도 건설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사실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 쪽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사실 이제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발등의 불이 떨어진 가장 큰 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하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거센 게 사실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결국은 이제 공급을 좀 늘리는 부분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공공 쪽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민간 쪽으로 해서 늘리는 부분으로 지금 변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담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기존에 이제 공공주도로 그나마 공급을 하던 부분들을 민간 주도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일단 한 가지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측면을 본다면 부동산 특위 쪽에서 세제균화 규제를 좀 완화하는 부분들을 또 논의할 것으로 현재 시장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는 조금은 다른 스탠스의 정책들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서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겠지만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 건설이라든지 SOC라든지 우리가 어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건설업종에 속해 있는 대형 건설사들 그리고 그 밑단에 있는 SOC 업체들의 수주 잔고를 보면 지금 수주 잔고를 원래 이제 1년치 예측들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예측 가이던스를 이미 다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현재 말씀드렸던 앞선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가미가 된다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빠른 속도로 올라서는 그러한 산업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과 관련된 그러한 섹터들 내지는 SOC와 관련된 섹터들 이러한 섹터들은 중장기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겠다. 앞서 제가 조선철강도 긴 호흡으로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들은 일종의 매를 막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빠진다고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열려있다라고 보고 건설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부분이 거기에 추가로 애드업이 된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건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SOC도 얘기하고 건자제 쪽도 그쪽으로 좀 들어갈 것이고 근데 그쪽 섹터 중에서는 어느 쪽을 좀 가장 좋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전반적으로 좋은데 건설업종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멀티플이라고 보는 PPR 개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동안은 평가를 제대로 많이 못 받고 있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러한 섹터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를 섹터 리밸런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건설업종은 좀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멀티플이 좀 싼 그러한 종목들이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현재 증시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소위 말해서 PBR, 즉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전형적인 가치주의 성격을 지닌 좀 싼 종목들을 찾을 가능성이 조금 더 일단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 본다면 수주장고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연간 기준, YOY 기준으로 수주장고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기업들은 모니터링을 꼭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중에서도 좀 우량한 큰 기업들이 좀 있을 거고 그 밑에 있다는 중소형 작은 종목들이 좀 있을 건데 변동성은 작은 종목들이 좀 더 크겠지만 가치주로 봤을 때는 또 큰 종목들도 상당하잖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어떤 순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는 큰 종목들보다는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이 강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건설업체들 내에서도 국내 쪽에 집중했던 기업들보다는 최근에 강했던 건설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 최근에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어떤 순환의 흐름으로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람들이 안 보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것을 또 즐겨하다 보니까 일단 그러한 종목적으로 저는 좀 그러한 종목들이 사실은 시장에 관심이 좀 덜하다 보니 가격도 싸고 그리고 아직은 밑바닥에서 기술적으로도 인재 막 올라오고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 저도 그래서 박우신 대표를 상당히 또 좋아하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종목이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누구나 아는 종목을 했어요. 너무 잘 갔어요. 그 위로. 엔지니어링 시리즈로 또 오늘 도화 엔지니어링. 좋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엔지니어링이라고 사명이 뒤에 붙어있다고 다 엔지니어링 회사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시공사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도화 엔지니어링은 전형적인 종합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유수의 대기업들을 제치고 일단 업계 탑티어입니다. 업계 1위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멀티프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열려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 엔지니어링 사업이라는 거는 설계부터 감리, 건설까지 종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도화 엔지니어링은 전력사업구도 영위를 하면서 얼마 전에 태양광 발전 관련된 사업도 수주를 좀 따낸 그러한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의 어떤 이슈라고 본다면 GTX 관련돼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GTX-A 사업 관련돼서 신한은행과 함께 이 도화 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GTX 사업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도화 엔지니어링이 국내 종합건설 엔지니어링은 업계 1위 업체지만 해외 쪽에서는 7, 80위권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의 인지도는 아직 낮은 편인데 이러한 큰 정부 주도의 사업을 주요한 레퍼런스로 쌓게 되면 해외 진출이 조금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GTX-A 사업은 선정이 됐고 B와 C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선정이 될 가능성도 현재 열려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떤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추가적인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성장성으로 한번 매겨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수주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1조 4,500억 정도. 지금 3월에 나왔던 그러한 최종 보고서를 감안한다면 1조 4,500억 정도의 높은 수주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수치고요. 사실 이 수주 정보가 최근 한 5년에서 6년 동안 매년 매해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기서 다시 한번 수주 정보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일단 점쳐보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 전형적인 SOC 엔지니어링 업체다 보니까 수혜를 같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주가의 위치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지 않았나 또 때마침 오늘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오늘 장에서 또 약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닷건에서 좀 돌아서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19년 고정권에서는 이제 바닷건에서 지금 이평선들을 밀집시키고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일단 금일은 도화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탄탄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잘 갖고 그만큼의 좀 수익 다시 한번 거둘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만 또 대만이 아무리 빠져도 우리나라만 올라가기 힘들듯이 시장에 이래도 조금 맞춰줘야 종목들도 이제 더 힘을 낼 텐데 조금 힘을 좀 불어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어제 SKIT, IE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타이밍이라는 게 참 이 주가에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야? 운? 뭐 이런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도화 엔지니어링 이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돼요. 이거 일단은 이 종목 보시면 기본적으로 최근에 바닷건에서 이평선들을 이제 결집시키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요. 거래량도 좀 수반이 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기존 고점대는 사실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존 고점대가 9,000원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전의 기준으로 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자리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는 2019년에 중간에 어떤 교도보 역할을 했던 자리가 1만 2,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1만 2,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선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님 우리 이제 이해수캐스터가 지금 이 시각 특징주 한번 정리해드릴 건데요. 같이 한번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다행히 지금 현재 시각 대만 각권지수가 4%까지 낙폭을 줄였고요. 코스피 지수도 1.5%까지 하락폭을 조금은 줄여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 거래소에서는 100종목밖에 상승 종목 수가 집계되지 않고 있고 외국인이 매도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1조 8,000억 원 매도 우위, 그 매도량을 개인이 받쳐내고 있습니다. 2조 2,0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상승 종목 수, 양시장 합쳐서 300종목 수가 되지 않는데요.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이 특징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특징주는 HMM입니다.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썼죠. 4월 시장 상승의 중심이었던 외국인이 5월 들어서 스탠스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 달 동안 5조 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또 운수창고업과 통신업은 오늘 오전까지 매수를 해줬는데요. 하락장 속 HMM은 MSCI 신규 편입 결정과 또 이번 주 금요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주가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테마도 원자재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원자재 찾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치솟는 설탕값과 또 옥수수값에 대한 대한재당과 사료 관련 종목들이 오전까지 급등했지만 설탕과 사료 관련 종목들은 오름폭이 둔화됐고 정오 이후에는 또 유가 관련 종목들이 반응해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이슈 종목은 포스코 M텍입니다. 하락장 속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어제는 호주 로이일 광산 투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보유한 염호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 이 리튬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로 쓰여 있죠. 사실 지난 3월에도 포스코 M텍이 리튬 염호 가치가 무려 35조 원이라고 알려지면서 좀 부풀려진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실이 부각되면서 포스코 M텍은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종목은 KT입니다. 실적 발표 막바지 일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통신사 KT가 예상보다 우수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기여도가 높은 무선 매출 부문에서 성적이 잘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0%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특징주 4개를 꼽아봤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매매 전략 듣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KT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마음은 염호에 조금 끌리기는 합니다. 자극적이죠. 재밌는 내용이어서 염호에 끌리기는 하는데 일단 KT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일단 최근에 통신주가 굉장히 강하죠. SK텔레콤이나 KT나 최근에 LG유플러스까지 같이 좀 강한 모습인데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시장이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왔다 갔다 할 때 좀 혼란스러울 때 항상 강했던 게 통신주나 한국전력이라든지 약간 방어죄 느낌이 있잖아요. KTNG 예전에 담배인상공사였죠. 근데 요즘 수급이 또 되게 좋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통신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최근에 3월달 저점부터 지수가 올라올 때 그 과정에서 보면 점점 이쪽에 대한 매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어느 쪽이냐면 은행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통신주 강했고 최근엔 지수사도 강하고 자산주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 자체는 몇 년 동안 보지 않았던 섹터들이에요. 대부분이. 사실 객장에 나가보면 은행주 매매 안 해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통신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무거운 주식 너무 돌덩이 같아서 매매를 안 하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일종의 가치주의 개념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측면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통신주, KT를 예로 들자면 거기에 추가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을 논해보자면 콘텐츠 사업을 지금 강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사실 이 콘텐츠라는 영역 자체는 작년 12월부터 증시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분야인데 사실 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출발이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군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산업군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KT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나 따라서 조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처럼 마냥 무거운 주식은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리튬 염호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꼭 들어보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고 오늘 박 대표님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